다쳤어 이거 본점은 9월 30일 그러니까 영업을 종료하였다는 아쉬워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든가 어쩔 수 없지 가야겠다 오징어국숫집 오징어국숫집 줄 서있었는데 한 명은 먼저 가서 앉고 한 명이 줄 서있다가 음식 주문해서 가서 앉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줄 서있어요 한 명은 먼저 가서 앉고 한 명이 줄 서있다가 음식 주문해서 나머지 부산 네 요거 오징어국수 오징어국수 오징어 오징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뜨거운 거 먹으니까 하나도 짠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서 알겠습니다 면 잡기 괜찮아? 너무 힘들지? 괜찮아 당신이 deci 아직 안 organisms … 정말 많이 정의적이 운이і고 뿌올리기 때문에 면이 carrying 수 있는 편입니다 마치에서 면접을 제거해 볼 수 있는 Halid 마치에서 하자마자, 나의 세번째면 마치에서 하자마자, 마치에서 하자마자 마치에서 하는 감정을 받는 면은 마치에서 하자마자 마치에서 cars가고 오는 중 고춧가루 진짜 너무 맛있어서 둘이 싹 삐었어요 이게 뭐야? 자 이쪽인가? 허기저기해 토토로가 저기 숨어있어 여기 완전 중국 카페 여기도 카페 오늘 근데 쉬는 날 메뉴판이 이거 봐 메뉴판이 되게 아기자기하다 저 카페에서 좋은데 입구부터가 뭔가 다들 귀엽다 사진 받아 우와 이렇게 아 귀여워 이거 기우지 아니야? 기우지 하는 거? 응 이거 일본어로 이름이 있어요 비벅 뭐 먹냐 얘네 뭐 먹는 거 아냐? 푸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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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장마저 귀여워 이거 보소 이거 보소 아 아 나 마음이 너무 정화되는 기분인데 어떡하지 아 근데 술을 파는 곳이야 옷가게인데 옷가게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옷가게도 하고 근데 진짜 덥다 아 근데 진짜 덥다 아 땀이 사서 음료 하나 쪽쪽 빨면서 누워있어야 돼 이렇게 시원한 데에서 시원한 거 먹으면서 그냥 네 누워있어야 돼 커피를 까만 해서 커피를 사야겠어 나는 바닐라 때 괜찮았어 그때 응 그치 그치 맛있더라 그치 일단 버스를 타고 싶다 버스 안은 시원하겠지 커밍슨 커밍슨 그 놈 와 너무 너무 이솔이처럼 펄럭이고 싶다 방금 기숙사에 돌아왔어요 오늘도 너무 더워서 이제는 안 더우면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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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햄버스